하반기에 지금 세금 또 부동산 정책 포함해서 금융 정책들 바뀐 부분도 있고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먼저 유류세 좀 추가로 내린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 지금 7월 달부터 그동안 이제 전체 기름값의 뭐 사실 절반 가까이 유류세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유류세 중에 30%를 인하해 줬는데요 그것이 7%로 더 포함돼서 37%로 올라갑니다 30% 할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터당 한 55원 정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반가운 정보잖아요 지금 고유가 고물가로 넘나 시단이니까 그런데 유류세이나 첫날 에너지 소규 시장 감시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값이 올랐거나 1원도 안 내린 주유소가 66%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유류세 인하분을 수익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단정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이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류세 30% 인하 했잖아요 그 인하분의 절반 정도만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사가 대기업 정유사사가 올해 4분의 1분기에만 각 사마다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렸는데 바로 고유가 국면을 악용해서 소비자들에게는 비싸게 기름을 판 거 아니냐 그래서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팩트는 유류세가 37% 인하됐다 두 번째 팩트는 그런데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데 조사 결과 실제로 유류세 인하분이 우리가 주유소에서 가서 사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주유소에서 살 때 100% 반영이 안 돼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가 오늘 스펙시티비에서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잖아요 인하분이 정유사 그다음에 주유소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57원 정도가 인하돼야 돼요 휘발유 7% 정도가 더 추가 할인됐으면 추가 인하됐기 때문에요 리터당 57원인데 그럼 우리가 어저께 산 주유소에서 2,200원이었다 그러면 57원 이하가 딱 반영돼야 되잖아요 주유소에 그런데 주유소는 시장 경쟁입니다 자율 경쟁입니다 가격은 주유소 사장님이 57원에 인하된 기름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57원을 다 인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강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미리 비축해놓은 건 우리는 비싸게 샀다 미리 비축해놓은 분을 또 소진하고 또 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유류세 인하 전에 사놓은 건데 그거 먼저 팔아야지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뭐냐면 앞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지금 37%잖아요 지금 고유가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로 더 인하된다 법과 규정을 고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김영경 커님이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나 제가 기름을 넣는다 그럼 일단 유류세 인하부는 반영 안 돼도 좋아요 다 책값 내고 사는 거예요 국세청이나 세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서 그 영수증을 신용카드 전표로든 아니면 찍어서든 접수를 하면 앱으로 30%를 거기서 돌려주는 거죠 소비자에게 직접 그럼 우리가 기름 세금 환급하는지 가득 메우면 지금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에서 15만 원까지 됩니다 자식물로 예를 들면 10만 원어치를 넣었다 이 중에 이제 그냥 흥인들 말하는 기름값이 기름값의 세금은 50%다 그럼 10만 원에 50%가 5만 원이 세금이 넘쳐요 이 중에 37% 그럼 만 원, 2만 원 가격 2만 얼마가 소비자에게 바로 환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유류세 인하부는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김영경 커님이나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통장에 바로 찍히는 거예요 인하부는 이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앱이나 우리가 편의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술이 그래서 뭐 번거롭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세무사까지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 앱 없는 분이 어디죠 스마트폰 없는 분이 없고요 자주 아이들 별도의 앱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서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국세청에 보면 위텍슨이 다 손텍슨이 깔아져 있잖아요 저도 깔아져 있거든요 잘 안 쓰지 않은 사람도 근데 필요하면 그 앱을 깔면 되는 거죠 또 하나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을 많이 쓰는 생계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오히려 기름을 많이 쓰는 부유층들에게 더 혜택이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류세 인하부는 기름을 많이 쓰는 특히 고급 승용차로 기름 많이 먹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문제가 있죠 그분은 또 국민들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37% 인하부는 국민들에게 골고루 부자에게는 10%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50%만 해주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복잡하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한식으로 유류세를 면제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gluten에 서둘러 많이 찍어 boo Lindsay, 맛있다 juicy 러시, 은 아무리 아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